한국국토정보공사 아침에 내가 사진을 맨날 봤는데 여섯 달이 뭐가 바뀌었는지 염밀히 보니깐 나는 후식들도 못해요 당이 안 바꿔지니까 뭐 바꿔주세요 단식은 몇일인가요? 저도 뭐 감옥에서 단식을 열흘씩 이렇게 땀먹기서 많이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영양분의 공급이 없고 자기 살을 깎아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밤에는 계속 잠을 깨고 눈을 깨고 괴롭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우리 부의자님도 오시고 살아가고 노래와 형이 아쉬우 찌개하는 바람은 아직까지도 생일가 충만하시네 어떤 분이 이 만료를 해드릴수 있겠어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죠 일부러 모시고 왔는데. 아니요. 이제 좀 굳으시죠. 그 내시고 체력해고 해가지고. 그래서 투쟁을 하죠.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을 탄식을 하면 그 가수는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거 하는데 이 분은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단기간에 반박을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놀아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국회 지을 때 단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시설이 단식하기에는 아주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단식은 이것으로도 저는 항상 관심을, 건강이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음료는 마시고 제가 생각보다 건강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 전에 최병렬 대표 단식하는데 와에서 오셔가지고. 명언을 하시대요. 망고의 명언인데. 이제 건강도 좀 생각하시고.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프네요. 나는 그 차원을 하시대요. 고생하셨기 때문에. 일단 국민시설이 고생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그러니까. 지민은 23일까지만 하고. 지민은 2,2,3. 지민은 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